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수정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두산중공업 들고 계신 분들,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거나 소가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찌됐건 가격이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해하실 수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 두산중공업 최근에 유상증자권에 의한 하락 그 다음에 유증이 나올 당시에 또 그 다음날 월요일날 유증이 지난주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왔다가 월요일날 개장을 하면서 시장도 같이 좀 안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좀 외부적인 것과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과 센티적인 측면이 같이 좀 겹쳐서 데미지로 다가와서 주가가 좀 크게 주저앉았는데 근데 사실 이만한 언저리의 가격대는요. 지금 솔직히 이번에 유상증자권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을 하면은 이 정도 선상이 맞아요. 그래서 시장의 데미지만큼 더 빠졌니 아니니 이렇게 논할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오히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딱 진짜 유증에 대해서 빠질만큼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다 브리핑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 유상증자를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주가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유상증자권에 대해서 물론 주가가 빠진 건 힘들어요. 진짜로 답답하고 힘들 수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어쨌든 내용이 이미 뚜드려 맞은 거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사실 뭐 엄청 안 좋은 내용이다. 혹은 뭐 앞으로 진짜 얘네가 전망이 너무 없어서 이게 진짜 답없다.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코멘트 한번 드려볼 테니까 영상 본격적인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 단타소장 여기 주주톡 채널이 10만이 좀 다 되어갑니다.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VIP방에 오셨다가 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도 저랑 수백 명의 회원님들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참 저도 이렇게 또 한 해가 아직 뭐 좀 한 달 남았지만 지난 한 1년 반 정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좀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좀 어깨가 무겁기도 하면서 너무나 또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00% 저에 대해서 만족을 모든 분들이 할 수는 없죠. 100명이면 100명 다 저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믿고 따라주신 만큼 또 한 분 한 분 희망을 좀 느껴가고 주식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가질 수 있는 희망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또 손에 쥐신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죠.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뭔가 그래도 내가 평범한 삶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고 돈 때문에 모든 게 다 돈, 돈, 돈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돈만 하면 아무 걱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돈인 거고 그래서 수익이라는 게 또 반드시 필요하고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가 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산중호 포함해서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흔들림이 심한 종목들을 보면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봐도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뒤에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남은 연말과 그 다음에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또 같이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또 새해를 시작을 하실 때 좋은 그림들을 한번 그려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의 시장은요. 1년 내내 진짜 장이 좋았잖아요. 한 8, 9, 10 좀 출렁거리고 뭐 잠깐 잠깐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저런 시장은 앞으로 나타나기 힘들어요. 최근 여러분들 한 2, 3개월 정도의 시장 흐름을 뒤돌아보세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요.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전문가의 말을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어. 이러면 사실 주식으로 계속 돈을 땅에다 퍼붓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다 힘들게 번 돈인데 피 땀 흘려본 돈으로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해가지고 갖다 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지 마셔라. 적어도 지금 VIP방에 오시는 이 비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자산을 최소한 지킬 수 있기라도 그렇죠? 자산을 지키고 혹은 당연히 우리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뭐 펀드 상품을 가입했다? 펀드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는 펀드든 뭐든 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대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해주시고요.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또 주말에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일봉차트입니다. 단순하게 일봉 흐름만 놓고 봐도 변동폭 자체가 이 기본적인 파동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렇죠? 그러면 종목을 딱 이렇게 펼쳐봤을 때 이런 종목은 내가 봤을 때 물론 지난 과거형이지만 결과론적일 수 있지만 결과론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낙폭이 컸던 그런 저점들의 움직임이 어땠는가도 한 번씩을 살펴보셔야 되고 내가 매수를 접근을 한다면 과연 어느 시기에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건 당연히 깊게 공포감을 주는 하락 이 종목은 딱 봐도 중간중간에 공포감을 많이 줘요. 공포감을 이런 데 한 번씩 주죠. 여기도 장대음봉으로 공포감을 한 번 또 주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이런데도 공포감, 공포감, 공포감을 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대세적인 폭등 직전에 공포감 그 다음에 폭등하고 공포감 쭉쭉쭉 빠져서 밀리나 밀리나 싶더니 한 번씩 쭉쭉쭉 빼고 이번에 최근에 공포감. 그죠? 그럼 이 종목은 지금 향후 아니 향후가 아니라 최근 1, 2년만 보더라도 2, 3년치만 놓고 보더라도 매수를 하기 좋은 시점은요. 이렇게 낭떠러지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매수 구간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다 종목을 펼쳐놓고 보면 종목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 성향을 빠르게 캐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시세가 오를 때 흥분되지 않고 다음을 기다립니다. 그쵸? 바로 초입에 잡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뭐 아 여기 보면 쌍바닥을 만들고 어쩌고 뭐 하는데 그렇게 의미부여는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쌍바닥이면 무조건 다 갑니까? 어? 바닥이 뭐 4개만 안 가고 5개만 안 가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런 기술적 패턴은 심리적으로 뭐 그런 것들 있다라고는 하는데 저도 뭐 어 이제 자격적인 딸때 그런 거 다 공부해요. 헤드앤슐더 패턴부터 해서 뭐 어쩌니 엘리어트 파동이 어쩌니 저쩌니 뭐 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죠? 증권투자 권유대행 그래서 뭐 펀드투자 권유대행 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자격증을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격증이 할 때는 이론적인 거잖아요. 보면서 좀 답답해요. 사실은 어떻게 주식이라는 걸 교과서적으로 딱딱딱딱 해서 돈을 다 벌 수 있겠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말하고자 하는 성향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돈 잘 버는 거지 뭐 미래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너무 먼 미래를 볼 줄 모른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말하고자 하는 흐름만 타고 가도 돼요. 미래 이게 될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게 5년 뒤래 10년 뒤래. 5년 10년 동안 가만히 들고 존버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저는 지금과 바짝 다음 그것만 보면 된다라 생각해 들어요. 주식을 볼 때 이렇게 큰 틀로 과거부터 현재 미래예요. 5년 전 현재 5년 후라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고 흐름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세우고 현재 어떤 모습이냐 시장과 함께 플러스로 보시고 이것과 바로 직후 이것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구간은 이거예요. 5년 뒤에 어떻게 되겠지 6년 뒤에 어떻게 되겠지 그 말 누구나 다 해요. 주식 사서 10년치 바라봐라 10년을 할 생각으로 바라봐라 지금 뭐 우리 최근에 한 달 1주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10년? 뭐 좋죠. 그렇게 해서 존버하고 들고 가서 장기 투자해서 좋은데 저는 죄송하지만 제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장기 투자 못해요. 제 우리 제 저기 뭡니까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도 지금 이런 종목 막말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쉽게 말해서 이거 못 갈까요? 앞으로? 유상증자 왜 했어요? 1.5조 유증해가지고 7천억은 빚 갚고 나머지 뭐 한대요? 신규가 아니라 기존의 사업들 더 투자한다고 하죠? 그죠? 기존 사업에 투자를 하고 7천억은 빚 갚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재무 재무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무적으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빚 갚는 돈 이자 납입이 너무 크니까 이익 대비 이자 납입률이 너무나 크니까 그거를 좀 줄여서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제대로 한번 또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나쁜 게 아니네? 돈 받아가지고 미래가 없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유증이 아니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여기서 그 돈을 갖다가 다 어? 패대기 칠 정도의 그런 기업도 솔직히 말하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신사업도 있잖아요. 또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인지를 하고 그럼 막말로 얘도 장투하세요 이거 두산중공 10년 뒤에 뭐 한 8만원 갑니다 10만원 갑니다. 응? 그 말만 하면 저도 좋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시세를 못 버티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못 버팁니다. 저도 못 버텨요.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어?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 현재와 바짝 직후 요것만 가지고 대응을 해라. 5년 뒤? 10년 뒤? 죄송하지만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연초에 어땠어요? 연초에 코스피 막 저렇게 올라가고 3,300포인트 넘고 삼성전자 9만 6천 8백원 찍고 하니까 뭐 11만원 간다 12만원 간다 나불대전 사람 다 어디 갔어요? 그죠? 원래 다 그래요. 오르면 더 오른다 내리면 더 내린다. 다 그렇게 시장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요. 왜? 이 추세를 쉽게 꺾이게 하기 쉽지 않거든. 밑으로 뺄 때는 더 싸게 사고 싶거든. 그러니까 자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게 그렇게 크진 않고 그래서 현재와 바로 직후에 대한 거 어 메타버스 들어왔네. 메타버스 그래 얼마나 이게 힘이 셀까 일부 테스트 거치고 오케이 탑승하자 쭉쭉쭉 해서 수익 챙기고 나와 그 다음에 뭐가 올까 그 다음 직후를 보라고요. 그죠? NFT 게임 싹 다 빨아먹었어. 그 다음에 뭐가 올까? 반도체 준비하자로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준비했죠? 여러분들한테 종목도 다 소개해드렸죠? 금요일 기준으로 신고가 간 종목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산중공 기준으로 했을 때도 물론 뭐 버텨서 가나 안 가나요? 갈 수 있는 종목인 건 맞고요. 이번에 유상증자 유증이라는 거는요. 그만큼 또 규모도 컸잖아요. 1.5조 규모는 규모도 커요. 그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가 희석되잖아요. 희석되잖아요. 그리고 또 유증하는 단가가 18,500원 정도였죠? 그러면 또 그만큼의 지금 현재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시켜야 되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까지만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부러진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부러진 게 아닙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살짝 구부러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이제 추후에 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다소 안타까운 건 여기서만큼은 단기적 시세로 단발성으로 고점을 더 높여가고 저점을 들어 올려가는 상황에서 거래가 점점 더 실리면서 좋았는데 시장이 좀 밀리면서 빠지다가 유중 이슈 나와서 빠지다가 이게 좀 다소 아쉽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단기적 시세가 흐름이 여기서 그냥 끊겨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간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것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이 종목 잘라버려라. 예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종목 교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올라오면 조금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게 아니면은 들고 가도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 우리 계속해서 시장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저는 계속 대응을 좀 해나갈 거고요. 아 요즘 마음이 또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꼭 좀 같이 이 기분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수익인증을 별도로 이렇게 요즘에 잘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어떤 진심어린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뒤처지지 않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 대한 어떤 결과값을 빠르게 이겨내고 변화를 줘서 새로운 여러분들의 꽃길로 걸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진짜 전략 싸움이에요. 시장에서 이거 간다더라 누가 간다더라 더 좋다더라 해봐야 안 갑니다. 단차 수장 항상 말씀드리죠.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자.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삼성전자니까 무조건 간다? 뭐 보니까 뭐 간다? 죄송하지만 삼성전자도 냉정하게 빠질 놈이었기 때문에 6만 8천 원, 7만 2천 원까지 빠진다는 소리를 저는 한없이 떠들어 댔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준비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요거 더 먹기 싫어서 저는 여기다가 뭐 우리 시청자님들 눈치 보고 구속자님들도 눈치 본다고 해서 좋은 말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나쁜 건 나쁘다라고 말하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대응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악플 좀 달리면 어때? 그죠? 악플 달리면 어때? 악플 달면 뭐해? 결국에 물려있을 텐데 주식은 돈 잘 벌면 장댕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깡있게 배포있게 같이 좀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2912353 주말이어도 연락 좋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 내일부터 또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씩 하나씩 좀 만들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